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예전에 약속됐던 영상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입니다 그 중에 12세대 Z690 보드 DDR4 메모리 사용할 때 오버클럭 하는 방법이고요 아수스와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통합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성조님 DDR4 말고 DDR5도 해주시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DDR5는 사실 생방에서 제가 하는 걸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긴 있어요 하는 방법은 아는데 왜 DDR4만 하냐면 DDR5 현실점에서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DDR5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DDR4 CL14에 3200자의 트윈램 쓰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CPU 오버도 제가 영상으로 안 찍었는데 이거 게임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CPU 오버 하려면 쿨러를 좀 더 상위급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0.2클럭제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쿨러에 추가 지출하는 게 솔직히 게임 정도에서는 CPU 0.2에 올려봤자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DDR4 메모리 오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한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아스트보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이 아스트보드 부팅하고는 안 돼 열심히 딜렉트키, 델키를 두들기다 보면 이 화면으로 들어가요 UEFI 바이어스 유틸리티 이즈 모드라고 있는데 이 이즈 모드를 어드벤스 모드로 바꿔야 돼요 F7번 단축키 누르셔도 괜찮고 우측 하단에 보면 어드벤스 모드라고 적혀있는 마우스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요 바뀌었을 때 처음에 메인 메뉴, 메인 메뉴에서 선택할 거 없어요 이거 랭기지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바로 옆에 AI 트윙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동해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이동하면 AI 오버클럭 튜너라고 있어요 이게 XMP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튜닝 메모리를 그냥 그대로 쓰겠다 예를 들어 3600 메모리, 3800 메모리 그냥 XMP만 걸고 나는 오버 안 하고 쓰겠다 싶으시면 여기서 XMP1이나 XMP2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클릭 오버, BCLK 프리퀸시 손댈 때나 손대는 매뉴얼을 바꾸시면 되는데 우리 이거 손 안 댈 거예요 메모리 오버 할 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토로 두시면 돼요 오토로 두고 그 밑에도 오토고 그 밑에도 오토고 쭉쭉쭉쭉쭉 다 오토로 둬요 BCLK 프리퀸시에 디랜 프리퀸시 레이티어 적혀있는 거 이거 보고 이거는 손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 이거 100대 100으로 바꾸면은 내가 고를 수 있는 클럭 수치만 주로 들 뿐이니까 손대지 마시고 이것도 오토로 두세요 오토로 두시고 우리가 손대야 될 건 여기서 붙입니다 메모리 컨트롤러, 디랜 프리퀸시 레이티어 이거 비율을 손대야 됩니다 1대 1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디랜의 클럭이 동기화 됩니다 좋은 성능을 내요 2대 1이나 4대 1보다 1대 1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메모리 클럭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디랜 프리퀸시 들어가셔서 음.. 아까 얘기했던 CL14에 3200 메모리 뭐 G스킬 메모리나 G스킬 메모리나 뭐 플레이어 같은 게 가성비가 좋겠죠? 립조스나 요런 거 사셨다 하면은 요거 4000이나 3900 두시면 됩니다 운 좋으면 4100라는데 이거는 CPU 뽑기 운 그리고 4000도 사실 실패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한 10개 중에 2, 3개는 실패하더라고요 3900으로 두시면 아주 안전빵이고요 진짜 진짜 운 없어야 3800이니까 오늘은 3900을 한번 넣어볼게요 4000 말고 3900을 넣겠습니다 아이 성주님 저는 그 삼성 메모리인데 삼성 메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 메모리는 3600이나 이 아까 클럭 쭉쭉 보시면은 3600이나 350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삼성 메모리는 여튼 여러분이 CL14에 3200 튜닝 메모리 샀을 때는 3900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봐요 그러면 D램 타이밍 컨트롤 라는 게 있어요 요 항목에 들어가 주세요 D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다 손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손댈 거는 CL, RCD, RP, RAS 요렇게만 손댑니다 그러니까 요 항목이에요 딱 요게 항목 마지막에 CR인데 요 순서대로 16, 18, 18, 36 넣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R은 2로 넣겠습니다 손주님 그보다 더 쩔여지는데요 나도 알아 아는데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 실수 안하고 실패 없이 쉽게 넣을 수 있는 수치를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가주세요 ESC 눌러서 뭐 더 볼 필요 없어요 나가고 난 뒤에 방금 D램 타이밍 바꿨죠 쭉쭉쭉쭉 더 내려가봐요 내려가다 보면은 볼티지가 나와요 이게 전압 조절인데요 전압 조절에서 딴 거 아무것도 손댈 필요 없습니다 D램 볼티지만 손댈시면 돼요 어떻게 손댈까요? 아까 얘기했던 CL14에 3200 혹은 CL14에 3600 메모리였으면 요거 1.4 혹은 1.45V 사이로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귀찮으면 1.45V라고 그냥 집어넣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주시고 F10번 누르면 저장이 돼요 내가 저장하고 나가기가 되는데 쭉 보시고 뭐 뭐 제대로 바뀌었나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메뉴를 안 바꿔도 돼요 오토로 뜨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컨트롤러 하고 D램 프리키시 1대1로 하고 D램 프리키시 이거 클릭했죠 3900 거기다가 뭐 16, 18, 18, 36, 2N 하시고 볼티지 1.45V 혹은 1.4V 사이 정도로 넣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아까 내가 삼성 메모리는 얼마나 넣으라고 했죠? 클럭을 3600으로 넣으라고 했지 아니면 이것도 안 들어가면 3500 그렇게 넣으신 분은 전압은 이렇게 높게 줄 필요 없이 1.3V 혹은 1.28V 사이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아수스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이고요 자 저장하고 나가기 하면 좀 있으면 윈도우를 들어갈까요? 맞죠? 바이오스 화면 뜨고 윈도우로 들어갈텐데 윈도우 들어가고 난 뒤에 오버클럭이 제대로 됐나 확인하고 싶으면 CPUG 눌러서 수치 보시면 됩니다 CPUG 눌러서 수치 보면 자 보이시죠? 이거 메모리 컨트롤 이거랑 DRAM 프리퀸시 이 두개가 수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아까 얼마 넣었죠? 3900 넣었으니까 1945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1945 곱하기 2하면 3900이 되겠죠? 이게 DRAM이라는게 DDR 메모리 뭡니까? 더블 레이트 위아리로 주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거 곱하기 2하면 얘의 클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L, RCD, RP, RAS 내가 아까 16, 18, 18, 36 고대로 줬잖아요 고대로 싹 들어가 있고 CR이 2T로 되어있죠 정상적으로 오버가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치는 잘 들어갔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확인하고 싶으면 TM5라든지 아니면 프라임 95라든지 이런 거 돌려서 과부하 툴 돌려서 이게 오류가 뜬지 안 뜬지 검증하고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이 있으니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ASUS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보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보드인데요 마찬가지로 딜렉트키, 델키를 연타하다보면 이 이즈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드밴스 들어가야 오버가 가능하겠죠 F2 눌러서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주세요 혹은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될까요 그렇게 화면이 바뀌면요 딱 위에 어드밴스 모드라고 변경이 돼요 변경된 상태에서 트위커로 들어가주세요 이건 ASUS하고 똑같죠 트위커 들어가시고 트위커에서 항목을 쭉 보다보면 대충 눈치를 챌텐데 XMP는 일단 이거예요 Extreme Memory Profile 이거 줄임말이 XMP였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변경해서 쓰는 트위닝 메모리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요거 프로파일 누르시면 변경이 되고요 트위닝 메모리를 이제 수동 오버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삼성 메모리 같은 거 쓰시는 분도 있죠 껌딱지 메모리 그분들은 요거는 손대지 말고 그 밑에 내려가서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러에 들어가주세요 여기서 쭉쭉쭉쭉 내려가봐요 일단 만약에 본인이 삼성 메모리다 3500이나 3600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는 CL14에 3200짜리 혹은 CL14에 3600짜리 오버클럭을 위한 트위닝 메모리 샀다 뭐 립조스 혹은 뭐 플레어 G스킬 트래던트 이런 거 그런 거 사셨으면 3900 눌러주세요 사실 4000이나 4100도 메모리 뽑기 운이 좋고 맨컴 뽑기 운이 좋으면 들어가는데요 안전방은 3900입니다 맨컴이 생각보다 구려가지고 3900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드 따라 약간 편차는 있고요 3900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어 모드 있죠 기어 모드 1로 해주세요 그래야 맨컴하고 메모리하고 1대1 동기화가 됩니다 성능이 제대로 나와야 그렇게 그렇게 해야 메모리 오버 성능이 제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바로 아래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이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엔터 누르면 그것을 맨 밑에 내려가면 메모리 타이밍이 있어요 여기 타이밍 가서 자 순서대로 16 18 18 36을 넣습니다 뭐 CL RCD RP RAS죠 이것도 아수스랑 동일해요 사실 이름 항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CR이 있습니다 CR을 2로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타이밍에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압은 손댈 있죠 전압은 자 딴 거 다 손댈 필요 없고요 이게 아수스랑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VCCSA라는 게 있어요 인터널 VCCSA 이게 시스템 에이전트에 전압을 올리는 건데요 이거 기본 설정이 깃발은 너무 낮게 돼 있습니다 이걸 1.35 정도 올려줘야 메모리 오버클럭이 좀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면은 디렘 볼티지 있죠 어 여기 디렘 볼티지 여기서 메모리 전압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삼성 껍딱지 메모리 쓰고 계신 분들은 1.28이나 1.3 넣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그냥 클럭 3500, 3600 정도 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진짜 뽑기온 나쁘면 3400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L14에 3600짜리는 기본적으로 1.45일 테니까 똑같이 1.45를 주시고요 CL14에 3200짜리도 1.45를 주거나 1.4V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자 전압을 변경했죠 그리고 똑같이 저장은 F10번입니다 F10번 누르면은 야 네가 바꾼 게 이거야 맞아? 라고 확인해 주는데 맞는지 한번 훑어보시고요 보시면 뭐 기어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메모리 클럭이나 메모리 전압 뭐 VCC SA 요것도 손댔다 뭐 그 다음에 렌타도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스 누르고 나가시면 자 저장되고 저장되고 깃바 로고가 뜨고요 그리고 윈도우가 부팅이 됩니다 윈도우 부팅 이후에 CPUG를 이용해서 보시다시피 DRAM 프리퀸시랑 MEM 컨트롤 속도가 동일하게 되어있는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3900 넣었으니까 1950이 맞겠죠 아까 뭐 아저스는 1945였는데 원래 끝마니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1단이 바뀌는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6, 18, 18, 36이고 고스란히 볼 수 있고요 ET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내가 넣은 값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사용하면 되나요?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TM5라든지 아니면은 프라임 95 같은 거 돌려서 이게 고부하 툴이거든요 메모리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생기시면은 클럭을 한 단계씩 낮춰 보십시오 백 단위로 그렇게 쓰시면 돼요 메모리가 뭐 간단하죠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은 게임의 성능 8%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엔 에즈락 MSI 메모리 오버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여러분도 뵙겠습니다 예요 감사합니다.